안녕하세요 사회바둑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풀어본 문제는 어떤 돌을 살리거나 아니면 상대 돌을 잡거나 하는 문제를 많이 풀었었는데요 오늘 문제는 조금 특별한 문제들로 가져왔어요 이름하여 장문 뚫기인데요 백돌의 장문을 뚫어서 동그라미 쳐진 돌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번째 문제인데요 흑 동그라미들을 살려야 되는 문제에요 이거 생각보다 뚫기 어렵습니다 흑이 약점을 이렇게 추궁해서 쉽게 뚫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100은 계속해서 막아가구요 단수 단수 여기까지 뚫으면 100 두 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긴 수순이지만 성공이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단수 치고 먹여쳐버리면 흑이 다 죽습니다 아무것도 안되죠 여기서 흑이 다 잡힌 겁니다 이쪽으로 찔러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찔러서 나가는 수는 실패입니다 그렇다고 여기부터 찔러도 마찬가지에요 100이 뻗을 때 이곳에 공배가 하나 없기 때문에 이곳부터 찌르고 끊어가면 이득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100이 이으면 어차피 공배가 다 찼습니다 찌르고 단수 치고 어떻게 하더라도 결국 아까와 똑같은 결말로 흑이 잡히게 됩니다 그냥 찌르는 수도 실패에요 반대로 찔러도 뭐 마찬가지겠죠 끝까지 수순 안해보다 아까랑 똑같은 걸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흑한테 묘수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이 문제 뚫기가 어려웠는데요 여기서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어딘가를 찌르는 수가 아닌 여기를 콕 붙이는 수가 묘수입니다 이 수 얼마나 많이 찾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 수가 왜 묘수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100이 이런 곳을 하나 이으면 찔러버립니다 막아야겠죠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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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으면 21번의 자리가 기가 막힌 곳에 와 있죠 100이 끊으면 양단수로 탈출이 가능합니다 100이 이렇게 옆으로 있는 수는 바로 탈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100은 이곳으로 이어보고 싶은데 이 수도 마찬가지죠 찌르고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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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면 양단수로 역시 탈출이 가능합니다 위쪽으로 이어도 역시 탈출이 가능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00의 최강의 흑수는 이곳을 젖히는 수인데요 이 젖히는 수로 양단수를 방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는 흑이 찌르고 똑같이 단수 단수 그리고 찔러간다면 이곳이 젖혀져 있건 말건 역시 양단수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붙인 수 하나만 본다면 이 모양 쉽게 탈출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100이 또 좌우동형 중앙에 급설하고 이런데 붙이는 수는 될 리가 없겠죠 아까처럼 역시 또 한번 재방송하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 붙임수 한수로 이곳을 두면 이쪽 우측을 두면 좌측 흑이 탈출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두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두번째 문제 역시 장문 뚫기인데요 그래서 이 한 점 탈출하는 겁니다 어떠한 악수를 쓰셔도 괜찮으니까 이 한 점만 탈출하시면 됩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이 장문 역시 조금 허술해 보이죠 쉽게 탈출이 가능해 보여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흑이 이거 찌르고 여기 찌르면 탈출같이 보입니다 100이 막아주면 단수 단수 단수로 탈출이 가능한데 100은 막아주질 않아요 여기서 가만히 뻗습니다 흑이 찌르면 맞구요 단수 단수 흑이 계속해서 나가서 탈출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수단이 없죠 흑이 장문 안에 제대로 갇힌 모양으로 실패입니다 여기부터 찌르는 수 실패구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찔러 보겠습니다 100은 뻗어야겠죠 그때 여기 찌르고 끊어서 아까보다 공배 하나가 이득처럼 보이지만 역시 이으면 아무것도 되질까 않습니다 탈출 실패입니다 이거 찌르고 여기 찌르고 그냥 끊는 수도 실패였어요 그렇다면 정답은 어디일까요 일단 여기부터도 찔러 보고 싶어요 100이 막으면 찌르고 단수 단수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100은 이렇게 막지 않고 이번엔 뻗습니다 찔러도 막구요 끊으면 여기 받아주면 또 나갈 수 있죠 이렇게 끊어서 이으면 양단수 그렇다고 여기를 안 받으면 뚫림으로 나갈 수 있는데 100은 이쪽으로 안 두고 여기 이으면 역시 빠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하나 밀어놓고 빈삼각으로 모양이 가장 안 좋게 이렇게 나가는 수가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이 수 정말 많은 분들이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 쉽게 떠오르는 감각은 아니죠 100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찌르고 단수 단수 나가기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줄 때는 100이 뻗어야 되는데 이렇게 빈삼각으로 가장 안 좋은 모양을 해놓고 찌르고 끊어가면 흙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냐면 100이 이곳 받으면 선수 그리고 연단수를 계속한다면 살았구요 100이 이곳으로 받을 때가 문제인데요 여기를 연결하면 찌르고 단수 쳐서 촉촉수처럼 보이지만 100이 이어서 이거는 흙이 잡힙니다 환격으로 잡혔는데 이렇게 두면 안되겠죠 흙은 여기를 찌르는게 아니라 여기부터 단수 치는 수가 중요합니다 100이 이으면 그때 나가고 100이 이으면 딴에서 탈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실전진행이면 흙돌이 뭉쳐서 망한거지만 이건 그냥 장문 뚫기 문제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문 뚫기 오늘 두 문제를 풀어 보셨는데요 사활풀다가 이런 문제 푸시면 그래도 뭔가 머릿속이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지 않으실까 해서 가져온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문 뚫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양에 구애받지 않는 수를 두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빈 삼각을 두면서 탈출하는 문제였구요 첫 번째 문제는 어딘가를 뚫는 게 아니라 좌우동형의 급소를 두면서 탈출하는 문제였습니다 상대방한테 장문이 걸렸을 때 그냥 나가려고 어디든 뚫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확실한 수익기로 떠오르지 않는 감각의 묘수를 두시면서 상대방을 당황시켜 보세요 오늘 사활영상 두 문제는 여기까지구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활바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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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